자, OX문제 한번 잠깐 봐볼래요. 저번주에 했던 공유관계인데 지문은 15개 정도 넣어놨는데 원래는 공유관계는 사령으로 문제가 반드시 배정이 되거든요. 올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33회 때하고 34회 때가 전부 다 합의로만 문제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합의관계 아시죠? 조합관계, 그거에 배정이 됐었는데 원래는 그 전에 5년 동안에는 공유관계가 사령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33회 때 갑자기 합의가 나오면서 작년에 합의가 안 나와야 되는데 또 합의가 나와버렸거든요.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상속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 지문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문제 보시면 여기 OX문제 잠깐 보면 돼요. 공유관계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만 이 만자가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공유관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상속 재산 있잖아요. 상속 재산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게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그냥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법규에 의한 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만자가 잘못된 거고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아까 상속 재산이 가장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합이라는 거 기억나요? 부합. 부합할 때 나중에 원래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무조건 부동산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가격과 상관없이. 그런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주된 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비싼 게. 그런데 주정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공유로 가요. 그게. 그런 게 법률 규정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빼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지문에 얻어갈 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만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이 된다. 그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 지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분은 균등한 걸로 뭐한다 그랬어요? 추정하는데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공유 지분은 되죠. 합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고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분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가벌병이. 그러면 한 사람이 3분의 2 아니 3분의 6분의 4 6분의 1 6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지분율이 다르면 등기를 하면 지분율이 다르게 나오겠죠. 등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균등으로 추정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려면 증명을 해야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될 수 있다. 등기가 되는데 만약에 등기가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다라고 할 때는 뭘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균등으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가시면 되고요. 추정은 나중에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면 깨집니다. 내 지분이 6분의 4이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3번의 공유물 처분하고자. 공유물입니다. 공유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을 처분하자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거죠. 우리가 처분이라고 할 때는 처분 행위거든요. 등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처분할 때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존 행위는 각자,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 행위는 전원의 동의.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 나왔네. 관리 방법 변경 나오죠. 관리는 누가 해야 되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요. 지분의 과반수권자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을 사용하거나 임대차를 생각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의 차임을 징액하거나 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변경이라는 거 보인가요? 변경은 뭘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변경은 뭘 생각해요? 신축. 그래서 나대지에다가 토지가 나대지거든요. 토지가 나대지인데 공유 토지예요. 공유 토지일 때는 뭘 받아야 돼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원 동의 없이 지분의 과반수자가 건물을 올렸을 때는 소수 지분권자가 그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전원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대지의 신축을 생각하세요. 나대지. 이거 신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돼요? 전원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 그럼 다른 거죠. 그런데 지분이 지금 묶여갔잖아요. 그렇죠? 관리하 변경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고 변경은 전원 동의.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죠. 변경은. 따로 나눠주세요. 이건요. 그다음에 여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들어왔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긴 지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유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유 지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틀린 거니까. 공유물인지 주어가 공유물인지 공유 지분인지 그걸 정확히 구별하고 보셔야 돼요. 그 순간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6번의 지분을 공유자의 그 지분을 처분하자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틀렸네. 그렇죠. 5분의 1 공유자 지분권자. 5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소수 지분권자죠. 을은 다른 공유자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OXX가 되죠. 그럼 지금 가장 정직하게 물어본 게 뭐예요. 5번이고요. 6번이고 응용이 된 게 7번이에요. 지금 형태는 예전에 20회 때는 전부 다 5번, 6번 형태가 나왔거든요. 요즘 30회 때 들어오면서 30단위가 들어오면서는 30회, 31회, 30회 물어볼 때는 7번 형태를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분율을 주고 나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형태. X가 된 거고요. 관리다라고 돼 있잖아요. 관리가 포인트죠. 관리는 아까 임대차예요. 임대차를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거, 차임을 징액하는 거. 전부 다 이게 임대차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면 갑과 3분의 2가 되고 을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 과반수권자가 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 없이 동의를 안 받았어요. A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 간 임차인에게 나가주세요라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임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차임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요? 갑에게. 이게 가장 정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정직한 사례 문제인데 다시 해볼게요. 갑이 3분의 2, 이 글자 위에 보이나요? 써도 3분의 2가 있고 을이 3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이 동의를 받았어요. 갑과 을이 합의로, 전체로, 전체해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한 거예요, 지금. A에게, 전체가, 갑과 을이 합의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를 안 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례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과반수권자 3분의 2하고 소수 지분자 3분의 1이 합의를 해가지고 A에게 임대차 했죠. 임대차는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낸 거예요. 이 길을, 두 번 이상을. 그때 이 지분 과반수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좀 약간 비튼 거죠, 문제를. 가능해야 안 해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하고 합의해서 임대차를 했다 하더라도 지분 과반수권자가 임대차를 차임을 올리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건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분 과반수권자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응용이 된다는 거. 각자가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틀린 거니까.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항상 물청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존행위가 나올 때는 항상 전제조건이 불법이라는 전제가 나와요. 공유물을 불법으로 누가 침입했다. 불법 나오거든요. 그럼 불법이 나오면 좀 더 뭘 생각해라는 거예요? 보존행위를 생각하는데 이때 물청은 뭐예요? 물청은 각자가 플러스 뭐예요? 전부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전부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뭘로 가야 돼요?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손해배상은 뭘로 가야 되죠? 지분의 비율로 하는 거죠. 이건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의 지분을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버리면 다른 사람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지분을 각자가 주장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사람 지분만큼 주장해버리면 대외적 주장이 돼버린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것만 가능하다는 거. 이건 다른 사람 걸 안 됩니다. 동의를 얻어도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면 X가 된 거니까.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여기는 3자입니까? 공유자입니까? 여기는 3자가 공유물 점유를 박탈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법이라는 의미거든요. 불법이 들어오면 뭘로 가야 돼요? 보존행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존행위. 그러면 공유자 1위는 단독 동그라미죠.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전부를 포인트 같아요.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만 된다고. 손해배상은 지분의 비율. 그 다음에 11번에 제3자가 치매. 이게 포인트예요. 치매라고 하는 거고 방해배제가 뭐예요? 방해배제가. 물청이잖아요. 그렇죠? 물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가 아니라 각자가 행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인데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포인트가 여기다 플러스하면요. 여기가 언제든지 이거 하나하고 플러스해서 합해다가 단독으로 여기 단독으로. 단독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공유분은 지분율과 상관없어요. 소수 지분권자도 언제든지 단독으로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단독으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진실을 좀 까볼게요. 이길 좀 알면 좋은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이 자체가 형성권이거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은 말 그대로 공유자가 세 사람 있잖아요. 그럼 3분의 1 아니면 6분의 1이라는 사람이 분할합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분할돼요.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효과가. 그런데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된다. 협의해야 된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경계선을 나누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바, 을병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6분의 4고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1인데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수 지분권자가 분할 청구했어요. 청구하면 이건 분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할 청구라면 무조건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분할해야 되는데 경계선이 문제잖아요. 경계선이 이게 도로이면 이렇게 쪼갤 건지 이렇게 쪼갤 건지 이렇게 쪼갤 건지 문제가 생긴다고 이걸 협의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협의가 안 되면 그때 소송을 제기해서 경계선을 정하는 거야. 판사가. 스몰 A에서 스몰 B까지 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한다. 하고 민사소송법의 판결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짜들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러면 분할을 안 하니까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소송이 아니야. 그 소송이 아니고 경계선을 어떻게 정할 건지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판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그게 합의가 돼버렸어. 그럼 합의가 됐다는 건 경계선이 지금 그어진 거죠. 그었는데 이 중에 10명 중 한 사람 공유주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 협조를 안 한다고 소송을 해버리면 재판장이 또 경계선을 또 그어요. 또 그어버리면 합의한 내용과 판사가 그은 경계선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달라질 확률이 많거든. 그럼 이제 국가 소송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협의가 돼버리면 누가 일부가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상 분할은 절대 안 된다.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되냐. 협조를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협의한 대로 이행을 해주세요라는 거.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단독이고 원제고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이해 되죠. 그럼 밑에다가 이거 소멸시효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원래 민법 총칙에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소멸시효가 안 걸려요. 우리 시험에 두 번 물어본 거야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형성권은 원래 소멸시효 안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이건.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공유자가 5년 내에 하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X가 된 거죠. 5년이라는 것은 분할금지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인데 땅이 100평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할하면 33평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지역에 33평이야 좀 넓은 게 보일 수 있지만 시골 같은 데는 애기에 그런다고요. 그럼 33평을 가지고 분할하는 것보다는 100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 땅 주인이. 그럼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 100평을. 그래서 우리 5년간 분할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게 분할금지 특약이거든요. 그 분할금지 특약은 말 그대로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5년마다 갱신이 돼요 그건.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분할금지 특약. 이거는 5년 내에 하나여. 이게 잘못된 거죠. 분할금지 특약을 말하는데 분할은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5년 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분할을 하지 말자. 분할금지 특약인데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이 분할금지 특약은 등기가 되면 누구한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 한다면 얘는 여러 번 갱신이 돼야 안 돼요. 여러 번 여러 번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은요. 마스터북에 박스 다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하면 되는 거고. 가끔가다가 이 마스터북만 애와도 되냐고 물어보는 수 있거든요. 이거나 제대로 애우세요. 그러면 떨어지진 않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기본수 있긴 하지만 내가 갖고 다니지만. 기본수를 봐야지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꼼꼼히 해야 된다고. 나도 공부할 때 아주 꼼꼼히 하는 성격이거든요. 저도 문제 하나를 풀 때 객관식을 하나 풀 때 25분 정도 걸려요. 제가 그 정도로 꼼꼼하게 풀거든요. 해설을 다 달아요. 5개 질문을 꼼꼼하게 푸는데. 그게 꼼꼼증은요. 고시공부할 때나 필요한 거고요. 절대평가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는 24개를 마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는 꼼꼼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유물 분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 공유자 전원 동그라미 분할 절체에 참여해야 되는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1인이라도 누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소송을 뭐라고 하냐면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요. 이게 필요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이 두 개가 소송법을 모르니까 고피가 있고 유피가 있거든요. 고유 유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고유 필요적 공동소송이에요. 반드시 전원이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이라 누락되면 안 되는 거라고. 반드시. 그래서 소송도 전원입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쓰세요. 안 나오긴 한데 필요적 공동소송. 이거 우리 책에도 나와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해요. 반드시 전원. 분할금지 특약 보이죠. 언제나 지분의 양수인에서 승계된다. 언제나가 틀린 거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기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등기가 되어야 제3자 승계인에게도 승계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몰래 이거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특약이 있잖아요. 특약이란 등기법을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건데 특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기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는 효과가 있지만 제3자에게나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료 특약 그렇죠. 지료 특약. 그럼 특약이란 글자가 나오죠. 그럼 이건 등기가 되어야 돼. 그래야 대항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이무적. 그걸 이무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공시법이 아마 보일 거예요. 나중에 신청서에 등기할 때에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